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된다. 60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이다. 72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이다. 8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이다. 6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하루이다. 73년생 건강을 잃고 천하를 얻은 들 무슨 소용인가. 85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추어 생각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다. 62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알차겠다. 74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온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리라. 63년생 처음에는 가망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진다. 75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어라. 87년생 모든 일을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상방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64년생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76년생 과욕을 버리면 번창하긴 힘들어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88년생 소신껏 행동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화해하라. 65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77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준다면 정이 돈독해진다. 89년생 진로 문제로 갈등 있겠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시간을 투자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66년생 경쟁자가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라. 78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하니 용서하라. 90년생 반성하고 다음을 기약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67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뀐 시기이다. 79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91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라. 68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80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하다. 92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아랫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81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93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천리타양에 살다 보니 고향집이 그립구나. 7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어라. 8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94년생 현 상태를 사수한다면 내일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71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한다. 83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이나 바라는 반은 이루어진다. 95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한 방향이다. 84년생chi